정신 줄을라 안 돼. 이게 내 끝이구나. 나한테는 항상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해졌어. 그래서 연쇄살인범한테 살해당하거나 교통사고로 비명행사하는 건 각오했었는데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더 틀린다. 휴대전화한 플로이 스마트건 의사님 이제 뭔가 이제 팬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러 올 때 꼭 사용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를 했다. 그 때 흘린 눈물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.